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태원 압사사고 유가족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10일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 반응이 좀 싸늘한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아픔에는 공감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요구에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유가족들이 어떤 주장과 요구를 하고 있는지 왜 그리고 여론이 이렇게 좋지 않은지 그 이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10일 유가족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사망자 97명의 유가족 170명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저희 유가족협의회의 대표가 고 이지한 씨의 부친 이정철 씨라고 하는데 고 이지한 씨는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가수활동을 한 것 같은데 이지한 씨의 부친 그리고 모친 둘 다 아주 글쎄요 언론 활동에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 모친은 KBS, SBS 여러 뉴스 방송에 출연하면서 인터뷰를 해왔는데 이 이지한 씨의 부모가 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수위가 셉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 정도인데 이들 부부가 아주 주축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인데 지난 10일 창립을 선언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 그 현장에는 60명이 넘는 가족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 대표를 맡은 이지한 씨의 부친 이정철 씨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 유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다 없어져야 당신이 발벗고 살 수 있는 것이냐. 굉장히 좀 심하죠. 이런 목소리를 고 이지한 씨의 부모가 계속 내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뿐 아니라 처음 모임을 가졌을 때에도 그 모친은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 그런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런 주장은 좋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나치다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국민 여론을 좀 냉담하게 만드는 데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유가족협의회가 요구한 사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진실규명을 위한 행정적 역할 촉구. 두 번째, 정쟁을 배제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성역없는 수사 등 모든 수단을 통한 진실규명. 여기까지 좋습니다. 세 번째,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네, 여기까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진성규명을 해달라. 책임자 처벌 해달라. 뭐 요구할 수 있죠. 진상규명은 지금 국수본에서도 하고 있지만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다가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어제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바람에 좀 삐걱거리고 있는데 진실규명 좋습니다. 책임자 처벌? 진실규명을 해서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처벌이든 책임을 묻는 것 뭐 좋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이렇게 유가족이 얘기를 하는데 강력한 처벌은 그 진상규명 결과를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해야 맞죠. 그게 순서죠. 그런데 강력한 처벌에 나아가서 일부 유가족들은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건 좀 아니죠. 자, 네번째 요구사항은 뭐냐. 참사 유가족들을 위한 소통공간 및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공간을 마련해달라. 여기서부터 굉장히 좀 이상하게 나가죠. 소통공간을 마련해달라. 유가족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걸 세금 들여서 또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공간? 글쎄 뭐 세월호 추모공간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달라. 여기서부터는 동의하기 어렵죠. 다섯번째, 2차 가해에 대한 단호한 대처. 2차 가해,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거를 사진을 어떻게 막습니까? 이것도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주장, 그리고 유가족들이 지금까지 몇 차례 모임, 그리고 언론에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지금 여론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걸 어디서 느끼느냐. 지금 각종 기사가 실릴 때마다 댓글들이 아주 수천 개씩 달립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보면 거의 참 희한하다 싶을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댓글들이 거의 95% 이상 비판적인 댓글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아픔, 자식 잃은 슬픔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요구가 좀 선을 넘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들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떠한가? 이 부분은 기사 댓글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했다라는 기사에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원 기사인데 제목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97명 유가족협의회 창립 권성동 정쟁 발언에 분노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지금 댓글이 12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지금 공감 순으로 한번 쭉 살펴볼 텐데 대충만 보더라도 거의 90% 이상 사실 이들에게 공감하는 댓글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댓글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완전 개그다. 성인이 재미있게 지내려고 놀러 갔다가 죽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노리고 무슨 이유로 협회를 만드나 정말 개그다. 유가족 97가구는 염치도 없고 수치도 없다. 애도한 내가 부끄럽다. 자, 두 번째 댓글 시작했네. 사망 원인 알려줄까요? 그 길이 무슨 순간 이동해서 가는 길도 아니고 당신 자식들이 꾸역꾸역 밀려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들어선 게 1차 책임 아닙니까? 누가 거기로 유인하기라도 했답니까? 하고 있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혹시 민주당과 협업하는 것은 아닌가요? 난 이번 일에 대해서 내가 낸 세금이 유가족들에게 과도한 보상으로 낭비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도로를 넓히는 데 쓰세요. 세 번째, 이정철이라는 자는 이정철 아까 이 협의의 대표였죠. 고이지안 씨의 부친이었습니다. 이정철이라는 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저렇게 하나 유가족들이 다 죽어야 발뻗고 살 수 있을까라는 말은 뭐지? 대통령이 장례식장에 5일 내내 가고 사과하고 가엾어 울먹이기까지 하며 안타까워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느 대통령이 이런 적이 있기나 했나?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한 적 없었다는 생각인데 먼 유가족이라는 자가 저렇게 악쓰는 막말을 대통령에게 한단 말인가?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 모두 이해하는 국민들이지만 도를 넘어서는 행동은 국민들이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지 않고 돌아서게 만들 것이다. 또 다른 댓글입니다. 나라 지키려 등 떠밀어서 간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즐기려고 간 할로윈 파티를 억울하게 죽은 것 슬프지만 저것 아니라고 본다. 애도하는 마음으로 있어야지 저렇게 하는 것 보면 세월호처럼 한몫 챙기는 것밖에 안 보인다. 아니 이게 참사? 누가 누굴 죽였는데 명확한 답을 내놓고 땡깡을 부려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떠밀어 죽였어? 민주당원이 다리를 걸어 죽였어? 아님 국민의힘 대표가 작대기를 휘둘렀어? 그것도 아니면 내가 밀어서 죽였어? 이런 기사 제발 그만 내자. 이제 그만. 국가에서 이태원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왜 나라 탓을 하는지 그런 부모들은 뭐 했어? 이게 어제 그 기사에 난 댓글이었는데 이 외에도 최초의 이태원 사망자 가족들이 처음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11월 23일인데 이때 기사에 달린 댓글 최초 반응인데도 이때부터 싼을 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세계일보 기사인데 내 아들 죽은 이유 알아야겠다 정부의 진상규명 촉구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에도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최초의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이랬습니다. 이때 반응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보시면 기사 제목이 내 아들 죽은 이유를 알아야겠다 라고 기사 제목을 뽑다 보니까 아니 전국민이 다 하는 사망 이유를 왜 모릅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보시면 사망 시각 할로윈데이 밤 11시경 사망 장소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해미튼 호텔 옆 폭 3미터 골목길 사망 간접 원인 할로윈데이 몰려나와 질서 안 지킨 인파와 이태원 할로윈데이 방송으로 홍보해 준 MBC 119 구급차 맞고 서서 노래에 맞춰 떼창한 무리 이런 게 다 원인인데 이걸 모릅니까 아니 유가족분들 사망 원인 전국민이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본 조사 중이고 국가 차원에서 애도해주고 보상 문제도 검토 중인데 독립운동하다가 사망한 것도 아닌데 한도 끝도 없이 정부를 물고 느려지려고 하는 것 같네요. 가족 일은 슬픔이야 이해한다지만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닙니까? 또다시 시작이네 정말 죽은 사람만 불쌍합니다. 살아있는 가족들 중에 일부가 왜 죽었는지 규명해 달라고 하는데 진짜 몰라서일까? 군대 가서 죽은 아들의 부모들도 침묵하는데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저런 멘트라니 애도는 하지만 1차 원인은 본인 말로 즐기러 갔던 게 사실 아닌지 또 보시면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진정 본인의 양심에서 나와서 하는 말입니까? 거기 간 이유와 사고 난 이유를 진짜 몰라서 그러세요? 안타깝고 애도하는 마음이지만 그게 다른 사람의 잘못입니까? 죽은 자식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고 자 그래서 더 이상의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인 활동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전과 같지 않다. 진상규명에는 동의할지 몰라도 그걸 넘어서는 지나친 요구 추모 공간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어떤 진정한 사과라든가 너무나 막연하죠. 이런 식의 지나친 요구에는 여론이 굉장히 싸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